하나 둘 셋 화이팅 준비 시작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소리 와이프 정답 할머니 여기 한거 여기 붙인거 정답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장르가 뭐죠? 당신이 형은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 노래 장르 일렉트로미 장르 통과 통과 할머니 여기 한거 여기 한거 마스카라 분홍색 통과 통과 시간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혁이가 아니라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 두번째 팀 두번째 팀 두번째 팀 두번째 팀 두번째 팀 두번째 팀 성규